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지락 칼국수에 한잔 해보겠습니다. 바지락 칼국수가 2인분인데요. 양이 엄청 많습니다. 바지락 칼국수가 3인분과 2인분. 일단 국물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국물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국물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오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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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아 시원하네요 아 술이 없네요 술 한입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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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김치 한 잔 하십시오 짠 한 잔 하십시오 한 잔 하십시오 한 잎 한 잔 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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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금 남았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오늘 주말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